군입대전 요한이의 마지막 방송 녹화가 있는 날 함께 출연하는 진호는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고 호기심 많은 정석이는 이것저것 소품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토크쇼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거기 게스트로 제가 항상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본 건 아닌데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듣기로 되게 연습하는 면에서는 인연 선수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독한 마음 그런 거라든지 욕심, 자기 욕심이라든지 일에 있어서의 욕심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좀 본받아야 될 선수라고 생각해요 존경스러운 선수죠 또 한 명의 게스트 창훈이까지 특별 게스트들은 모두 일찌감치 도착했는데 정작 주인공 요한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각 요한이는 마지막까지 사진 촬영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요 그런데 조금 늦었다고 이럴 수 있나요? 뒤늦게 요한이가 도착했지만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수다산매경에 빠진 출연자들 하지만 연휴도 반납하고 기꺼이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내내 조느라 정신없었던 진호는 늦은 점심을 먹는 요한이의 도시락을 냉큼 뺏어 먹으며 기운을 차립니다 역시 천적이에요 오늘 요한이의 특집 방송에는 인기 개그맨 김형인 씨와 윤택 씨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김형인 씨가 스타를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의 애청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TV를 틀면요 그냥 채널이 글로 틀어져 있어요 다른 걸 보다가 그냥 껐다가 키면 강석 케이블 47번 네 강석 케이블 47번 네 운게임 내시죠 창훈이 곁을 계속 서성이는 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굴 사이즈 같다고 나오잖아 이제 귀가 나 머리가 큰 게 아니야 얼굴이 큰 거지 맞아 얼굴이 큰 거야 그리고 얼굴이 큰데 얼굴 안에 있는 게 작냐? 그것도 아니야 사이즈 맞아 그게 좀 맞아 밸런스가 어깨가 좋다 어깨는 좀 근데 많이 넓혔어 어깨도 형이야? 나 그렇게 많이 넓혔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부른다고 하하하 저는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니까 저니까 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얘기하고 커 이제 자 요한이 형이 저랑 같은 병실에 다닙니다 요한이 같은 병실에 다니는데 머리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요새 야 피했잖아 지금 이렇게 띄고 다니는거지 붙이고 다니는거에요? 원래 짧은머리는 옆으로 붙이는거야? 저도 뭐 이렇게 짧게 해갖고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어느덧 팬들로 꽉꽉 들어찬 녹화장 군입대전 마지막 방송인 만큼 많은 팬들이 참여했습니다 평소에도 팬서비스가 확실한 요한이지만 이날만큼은 팬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는데요 군입대전 마지막 방송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요한이도 또 팬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노크와 후 요한이의 티셔츠를 갖고 싶다던 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입고 있던 셔츠까지 벗은 요한이 냄새 좋기로 유명한데 탈취제는 왜요? 탈취제는게 더 좋았는데 탈취제는게 더 좋았는데 탈취제는거 탈취제 날아가면 탈취제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날이면 언제나 직접 참석하는 장애호 팬도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요한이는 분명 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팬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요한이의 팬서비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원 들어주기에 당첨된 팬과의 약속을 위해 함께 벤에 올랐는데요 정말 팬서비스 확실하죠? 원없이 할거 다하고 받을거 다 받고 가는거 같아요 할만도 다하고 그런데 지금은 팬들과 어딜 가르쳐 있나요? 네, 팬들 소유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밥을 사주기로 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가는거죠 숙소 인근의 한 음식점으로 팬들을 안내한 요한이 스타리그 연습 때문에 숙소에 남아있던 태민이와 단가운 얼굴 권준이도 불러 한턱 고하게 쐈습니다 요한이와의 식사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들 부러워요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요한이 앞에서 너무나 수줍했던 두 명의 팬 하지만 오늘 요한이와의 식사는 두 사람의 기억에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고 요한이의 입대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요한이의 군입대 하루 전날 밤늦게까지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T1 선수들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모든 게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었는데요 언제나 투닥투닥 티격태격 시끄러웠던 구석 자리가 조용합니다 입대를 앞두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한이를 대신해 재욱이가 그 자리에서 연습 중인데요 네, 김현 선수 자리도 잘 바뀌었네요 네, 그냥 요한이 형 이제 군대 가시니까 요한이 형 기운을 좀 받으려고 이 자리로 왔어요 많이 아쉽고 그렇죠 가장 큰 형이 저희 끝에 계셔야 되는데 가장 막내가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딱 하는 게 참 며칠 년에 이제 제가 싸인 연습을 하는데 요한이 형이 옆에서는 네가 무슨 싸인이냐고 너는 스타리그 가기 전까지 한글로 권오혁 이렇게 쓰고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요한이 형 꼭 뭐 휴가나 그때 나올 때까지는 영어로 만든 싸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형이 머리를 딱 밀고 왔더라고요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내치했어요 어땠어요, 느낌? 음... 좀... 웃겼어요 요한이 형이 경기 나가서 이제 이기고 숙소에 돌아와서 그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음... 그냥 웃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주 궁핍했던 시절에 그때 밥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나 봐요? 엄청 맛있... 그 시절에 뭘 먹어도 맛있었죠 음... 머리를 한 번도 그렇게 깎은 적이 없대요 네... 그렇게 깎으니까 나름대로 또... 귀여운 면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형이지만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얼굴이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괜찮다고요? 네... 내가 봤을 때 안 어울려요 면회도 다시 갈 거예요? 면회요? 모르겠어요 가까우면 갈 텐데 엄청 멀면... 못 갈 텐데... 더 과전해요 더 과전한데... 근데 이제 요한이 형 냄새를 못 맡잖아요 네... 냄새를 못 맡아 그나마 숙소에서 가장 깔끔했던 요한이의 밤 하지만 오늘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짐들로 어수선합니다 T1 선수 중 가장 큰 형님이었던 요한이 여기저기 놓인 짐들마저 모두 빠지고 나면 요한이의 빈자리가 실감 날까요? 당장 엔트리 짜는 것부터 신경이 쓰이던데요 별로 출전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숙소에서 참... 활력 있는 선수였고 총주장이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하는 데와 굉장히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좀 커보이긴 한데 아직 실감은 안 나요 그냥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일요일날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며칠 지나면 더 실간나겠죠 항상... 옆에서... 제가 장난치면 받아줬던 형이고 항상 제 옆에서...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방패막도 해주고... 그리고 앞에 먼저 나서서... 어떤 일이든... 앞장을 서줬었는데... 그리고 앞에 먼저 나서서... 정말 시간이 흘러봐야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형 훈련 잘 받고... 훈련이 제일 힘들데... 그 훈련만 잘 견디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테고... 어쨌든... 일단...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훈련만... 아무 생각...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훈련만 열심히 받고요... 그리고... 내가...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어... 자재배치를 받으면은... 어... 우리... 같이 갈 생각 있는 친구들과... 한번... 면회 한번 갈게... 그때 면회 가서... 어... 뭘 먹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먹고 싶은 거 다 들고... 가서... 어... 배부르게 한번 먹여줄게... 차에 갔다 와... 늘 이 자리에서 팀원들을 지켜봤던 요한이... 하지만 당분간은... 그 모습을 볼 수 없겠죠... 10월 9일... 어느덧 요한이의 입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하지만 T1 숙소 앞은... 여러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요한이가 탄 차도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까칠하고 수척해진 모습이... 조금 피곤해 보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저는... 저 시간이 어차어요... 오늘 당일 날인데... 실감이 나면 안 돼요? 머리깎은 때부터 실감이 나더라고요... 멀리 진주 훈련소까지 가는 길... 하지만 많은 팬들이 그 길에 함께합니다... 저희들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할 때도 마주 한번 나와주세요... 진주로 가는 차 안... 요한이는 정신없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 가지 일정 덕에... 제대로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다는데요... 행위나 깰세라... 가족들은 조심조심입니다... 요한이도 그냥 한 3일 잠을 못 잤대요... 어쩐지 그냥 날밤쌌는데... 많이 졸린가봐요...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줬어요? 음식 먹을 새도 없었어요... 집에 있었어야지... 계속 만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 좀... 좀 마음이 놀랐어요... 놀랬고... 또 깎은 모습이 이쁘기도 해요... 다말같이 말이에요... 아주... 땡글땡글한 사람 같아지니까... 아주... 오리게 돼서 보고... 아주... 좀 똑똑하게... 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에 좀 이렇게... 후려는 그런 감각도 들더라고요... 9살 때... 북한산성에 가면은... 긴 그네가 있었어요... 네... 20... 한... 6, 7년 전에는... 긴 그네가 있었거든요... 동네에... 그... 총각이... 얘기가 이쁘다고... 아마 이제... 아장아장 고기를 내려가니까... 애기를 그네에다가... 혼자 왔나봐요... 그랬더니... 그네 이제 이렇게... 앉아... 서가지고 이렇게 붙잡았나봐요... 근데... 애기가 그거 무서워할 줄은 모르고... 애기를 밀었던가봐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밀으니까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앙 하고 울면서... 손을 탁 놔버린거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그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돌에다가... 그냥 찍힌거에요... 그게... 그리고 숭터가 돼가지고... 제가 머리만 짧으면... 그게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게... 고... 다친 부분이... 머리카락이 안나가지고... 82년도에... 그... 요한이를... 잊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머리에 숭터와... 이... 복상시에... 오른쪽 발... 복상시 밑에... 일곱반을 꾸면거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만 보면... 요한이는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증풀 같아요... 그래서... 전월사 말고... 또... 공군에 입수하니까... 새삼스럽게... 그 말이 또 나오네요... 꿀맛같은 단잠에 빠져있는 사이... 어느덧 도착한 진주... 이제야 요한이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사연에서... 부모님들이랑 얘기도 안하시고... 잠만 잤어요... 부모님들이... 절 안 지웠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연휴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 연... 연휴요? 뭐 연휴가 있었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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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을 이렇게 조금 자면서... 이렇게 많이 바빴던 적이... 전성기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입소까지는 아직 얼마쯤 남은 시간... 다른 장병들처럼 평범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입소할 때 가지고 가야하는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인근의 사진관에 들렀는데요... 처음 보는 요한이의 삭발머리... 원판 불변의 법칙! 그렇게나 싫어했던 삭발머리라지만... 그래도 환칠하네요... 짧게 밀었네요... 네? 네? 더... 더 밀릴걸요? 아마타로 가면? 되게 하얗게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훈련소 앞인지라 모든 것이 속성인가 봅니다... 벌써 사진이 나왔대요... 요한이와 똑같은 까까머리 청년들... 같은 입대동기랍니다... 아유... 설레이네요... 신의 손이... 실제로 보니깐 더 잘생겼고요... 또... 체격도 좋으시네요... 네... 동생활 잘할게요... 잘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이제 아빠는 너 군대 생활을 하시는 동안... 네 좋은 섹시감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네? 네? 네... 아빠가 이제 골랐을지게 네가 이제 선택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하여튼 군생활에... 하나도 저... 삐뚤어짐 없이... 네가 모범적인 생활을 좀 해줘...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입대 전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그동안 제대로 밥을 먹었던 날이 드물었다고 하니... 푹푹 좀 떠먹고 기운 좀 내세요...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잔뜩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요한이가 식사를 끝내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관심들이 아직도 조금은 어색한가 봅니다... 감염도... 저녁 제대한 사람이... 네... 다음 후배들한테 이거 민개 주면은... 아무 사고 없이 노탈해가지고... 제대한다... 이런 사람들 다... 그럼 난 이거 두 개를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 하나요... 이거 분문만 띄가지고... 그것 다 같이... 같이 넣으면 두 개를 드잖아... 하고 너도 남중이 제대할지... 그 후배에다가 그거 주란 말이야... 그러면... 너 보수하기야 한다고... 바로 우리 세뇌원...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어느덧 입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요한이에게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들... 이스포츠 최고의 스타답게... 요한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으려는... 카메라에 둘러싸여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지금... 진짜 가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재진을 위한 마지막 포토타임...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데요... 모자 한 번 벗어서... 어... 모자 모자... 여기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드디어 팬들과 취재진에게 공개된... 임요한의 삭발머리... 우와... 폭발적인 반응인데요... 멀리 진주까지 함께해준 팬들과도...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온다는 요한이의 약속... 그리고 기다린 날은 팬들의 약속... 서로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로... 입대하는 요한이의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응... 네... 네... 여기 왔는데... 네... 뭘... 정은병이? 그냥 뭘... 나도 군대에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시원 섭섭한데... 안나는 거야... 뭘... 잘 갔다 오기만 바라고... 몸 건강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요한이한테는... 다시 한번 남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고... 그건... 지금까지... 앞을... 향해서... 뛰어온 요한이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 건강이... 자기가 주어진 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기서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왜... 멍지마 엄마... 다치지 말고... 조심해... 잘할게... 몸조심해... 다치지않게... 멍지마... 너 긁고 와... 이따 닫아서... 닫아주면 되니까 긁고 오라고... 왜 이렇게 멍지마 엄마... 왜 이렇게 멍지마... 멍지마... 아 요한이 속상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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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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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조심 많이 해라이... 응... 몸조심지해... 대신하게... 진짜 조심해라... 아... 아... 오랜 게이머 생활로...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요한이... 요한이의 군입대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간식을 안 보려주세요... 여기 한번 보려주세요... 여기 한번 보려주세요... 그냥 앞에는 그런데로 마음에 들었고요... 뒤에는 두상이 별로 안 이뻐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상관없어... 약간 다 똑같은 말일텐데... 신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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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나요? 아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본생활 열심히 하고... 고참을 들을테니까... 나이 잊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요한이. 그런데 아버지는 팬들 앞에서 자꾸만 모자를 벗기십니다. 머스키하면서도 요한이는 그저 웃기만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함께해온 주훈 감독님과도 진한 포옹을 나누고 미운정, 보운정, 닫은 석구치님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경기장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팬들의 힘찬 파이팅. 조교님들도 관심 집중입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정들었던 리얼스토리 카메라에게도 잊지 않고 인사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젓해 보이는 요한이. 언제나 한 발 앞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요한이가 또 한 번의 도전을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웃을 거라고 입도 있어요. 은수 사랑해요. 화이팅.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그냥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대회장에서 자주 볼 테니까 빈자리가 안 느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이해하는 상품으로 그냥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불편할 테니까 잘 적용하시고 대회장에서 도영환이 형이라면 진짜 프로니까 가서도 정말 정말 잘 적응할 것 같고 거기서도 지금 요한이 형의 모습 그대로 잘 나가 전역해서 다시 T1으로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요한이 형을 항상 보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항상 몸 조심하고 자주 좀 연락하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 이상한 사람 군대 잘 잤다. 요한이 형 지금까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재밌는 플레이 얍삭한 플레이 치산 플레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군대 몸 조심히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돌아오면 정말 따뜻한 그리고 제대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앞장서서 고려나갈 거고요. 저희 모두가 그대로 이 자리에서 다 반갑게 맞아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조심히 사는 거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갔을 때 좀 더 멋지고 큰 티원이 되길 바라고 그런 내가 가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 It's not because of you 저 여완이 형하고 사적으로 그렇게 자하지 않았나요? 리얼 투표 테이크3 지난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어... 어... 오... 아 그거 봐! 이름 벅디 성장 한글자막 by 한효정